왜 파워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 감정이 좀 쌓였던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는. 한승경! 한골 팀! 그리고 피스를 울리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아, 네. 백번째 슈퍼맨트에서 다시 한번 최근의 무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승경 선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박건아 감독은 데뷔접수는 실점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좋았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밀려버렸었기 때문에 승리기를 듣고 수원은 이 분위기를 뭔가 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2차 목표로 달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시즌을 광주가 다시 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과너킥. 골프가 뛰어났고 그가 들어가는 김민우입니다. 오른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한승경. 1대1 상황. 이쪽에 한승경. 한 번 쳐놓고 왼쪽으로 이동. 한승경 선수 발밑에 뿌리 들어가면. 약간 찔러누고 쏩니다. 한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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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의 크로스. 이건 해결하지 못하네요. 오른쪽 손길이가 발바닥을 내려놓은. 지금은 그 크로스는 맞출 수 없어요. 6선에서 스크린 변화를 통해서 중앙으로 파고들었고 이 크로스가 아주 궤적이 절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절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한승규가 멋지게 득점에 성공하고 세리머니까지 보여줬습니다. 분들에게 아주 사랑받을 때 한승규가 좋고 한승규와 뒤에 엉켰고요. 이전에 핸드볼 파울에 대한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지금은 이 두 선수가 벽하게 한번 부딪혀요. 마치 손바함으로 하듯 한승규와 김태환이 이마를 맞대고 한승규와 김태환이 이어서 총알을 벗고 들어가고 밀어줍니다. 타깝트! 빠르게 던져놓고 한터키 올라왔어요! 김민호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김민호! 곰! 반갑습니다! 결국 홈방에서 날아오고는 김민호 선수가 퍼스타치 기가 막히게 낳고 중앙에 빠져들어오는 타깝트 선수하기에 딱 똑바란 크로스 타깝트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키면서 3대1로 두 선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던기가 이제 공격을 조율했던 김원의 공격입니다. 구석을 맞이해서 이 정확한 택배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좋은 선물이 날아왔네요. 택배 계속 좀 밀린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민호 선수의 택배는 빠르게 네 택배